안녕하세요 어느 별에서 왔니 시즌2 소설가 김현경의 애니어그램과 성격 이야기 진행을 맡은 저는 미친 5번 여자 김현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애니어그램 전도사 갈데없는 6번 여자 허진실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 김 작가가 4번 유형에 대해서 쓴 보고서 이모저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건 이제 제가 얘기하는 옆에서 본감 하시는지 어떤지 첫 번째는 가장 개인적인 유형 중에 하나 자의로 정치적 지도자가 되는 경우는 거의 못 본 그렇죠 뭐 공통제 생활에 안 맞으니까 심지어 거기서 리더가 된다는 거 자의로 리더가 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기능적으로 리더가 될 수는 있겠지만 승진해서 4번 리더도 좀 힘들어 정치적 욕망이 있을까 싶어요 4번들한테 그러니까 그 다음에 과거 특히 안 좋았던 경험 이야기를 잘한다 조금만 친해졌다 하면 그 얘기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아픈 경험을 세세히 기억하고 나름대로 재구성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 드물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그건 유년 시절이 매우 유복했던 경우 완전 공감하고 이건 얘기 많이 했으니까 그 다음에 우울감 피해의식에 빠지길 잘하는데 약간 그걸 즐긴다는 느낌도 있다 그렇죠 그런 비극이 없죠 자기의 내면을 굉장히 자세히 들여다보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약간 확대해석하는 느낌도 있다 인정합니다 남들과는 다른 자신만의 특성 정체성에 집착한다 보통 자기의 이거는 이제 제 얘기는 아니고 이거 교재에 있는 얘기인데 너무 공감 가서 써봤는데 자신의 감정을 바탕으로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4번이 감정이란 변화하는 것이므로 정체성이 항상 불안감을 갖게 된다 그 해결책으로 특정한 감정을 강화하려 한다 그러니까 이게 감정 중심이다 보니까 감정 중심인데 정체성에 관심이 많아 그러면 아무래도 감정을 바탕으로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는데 감정은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은 내가 너무 마음에 들고 아름답다가도 다음 순간은 진짜 너무 우울하고 내 자신이 너무 싫고 이러니까 불안한 거야 항상 정체성이 그래서 특정한 감정을 강화하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우울함에 빠지면 우울함은 우울함은 부정적인 감정이라 빨리 기어나와야지 노력하는 그렇게 정상인데 그게 정상인데 4번은 그 감정 자체가 이게 나야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야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을 오히려 강화를 하려고 하는 거지 흠뻑 흠뻑 그냥 거기에 그런데 이게 또 연관되는 특성인데 4번들이 대부분 취향이 까다롭거든요 여러 가지에 있어서 맞아요 자기가 꽂힌 거가 물론 사람마다 달라 그런데 취향이 까다로운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 이유가 그러니까 뭐 먹는 거든 입는 거든 아니면 주변 환경이든 간에 그걸로 인해 그걸로 자기의 감정을 지원을 해준다고 생각을 한대 그러니까 요런 환경에 입고 요런 옷을 입으면 아니 그거에 감정이 영향받는 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잖아 그런데 그게 특별히 중요한 거지 4번들이 맞는 거 같아요 진짜 맞는 거 같아요 저는 좀 색깔에 이렇게 색깔이 좀 안 맞거나 채도가 좀 안 맞거나 그건 굉장히 힘들어요 또 미술 하시는 분이고 아니 그럴 수 있지만 약간 까다로워서 미술을 했을 수도 있죠 그런 약간 심리적인 그런 게 까다로워서 그리고 까다로워요 그냥 피곤한 스타일이에요 이게 안 맞으면은 그냥 아 안 맞으면 내 취향 아니네 이게 아니라 이게 내 주변에 있는 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정체성을 해치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맞아요 견딜 수 없다는 게 너무 그러니까 이게 그 기전인 거야 나는 감정이 내 정체성인데 얘가 내 감정을 거슬려면 내 정체성을 해치는 게 되니까 그냥 마음에 안 드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싫은 거지 그냥 못 견디겠다는 게 맞아 그러니까 그래서 까다롭다 맞아요 이게 내가 보면 까다롭다는 게 호불호가 많은 것도 있는데 결국 나도 싫은 건 있어 근데 그냥 나는 견디는 거야 맞아요 크게 신경 안 쓰고 그것 때문에 안달복달하는 게 더 귀찮으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못 견디면은 그게 까다로운 거지 그 다음에 그래서 그것도 또 연결이 되는데 외모와 패션에 관심이 가장 많은 유형이고 이게 뭐 저 사번들은 옷 다 잘 익어요 이러니까 뭐 반론도 있었지만 사실 잘 입는다는 건 기준이 다 다른 거고 그렇죠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어 외모나 패션에 관심이 아예 없는 사번은 사실 나는 진짜 못 봤어 응 어떤 식으로든 자기의 옷차림에 관심이 많아 응 관심이 되게 없는 거 같이 막 입어도 그 또한 잘 지내고 스타일이요 응 스타일이요 응 진짜 진짜 외모에 관심 없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여러분 이건 성격 유형을 떠나서 이게 정말 막 무심한 듯 시크하게 대충 입는 거랑 진짜 대충 입는 사람 여러분 달라요 난 옷에 관심이 많아서 알아 응 근데 정말 정말 관심이 없는 사번은 난 진짜 못 봤어 관심이 없는 게 상상이 안 되었어요 그렇죠 전 많이 없어진 거거든요 어 옛날에는 버는 적죠 그 돈 그 돈 그때 삼성 주식을 샀어요 저도 그런 생각 정말 많이 해요 나도 이런 생각은 많이 한다 그 돈 정말 생각 많이 해요 미래를 보는 자 막 이러면서 하지만 이 순간 나의 정체성이랑 관계되어 있으니까 포기할 수 없잖아 그쵸 근데 그 취향이라는 게 그렇다고 그렇게 대중적이거나 보통 모든 사람이 좋아 왜냐면 달라야 되니까 어 맞아요 뭐 어떤 뭐 명품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내가 추구하는 어떤 스타일에 확고한 신념이 있고 그걸 되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있는 거 같아요 그 독특하고 섬세하게 연출하는 재주들이 다 있어 4번 유형들 그 다음에 애니어그램에 가장 관심이 많고 빨리 이해하는 유형 이 얘기도 제가 몇 번을 했는데 정말 4번들이 애니어그램 제일 좋아합니다 왜냐면 나는 누구인가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아니 제가 이거는 팬심인데 제가 사실 덕후기질이 정말 없어요 전 덕질을 거의 해본 기억이 없거든요 근데 덕질을 정말 영광입니다 제가 거의 한 제가 꽤 나이가 있는데 두 번 세 번 그것도 10대 때 덕질은 10대 때 끝났어요 이미 근데 아주 오랜만에 덕질을 한 게 김영경이자까지 근데 이게 애니어그램 안에 너무 속이 후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 갈증이 있는데 이거야 정말 이거야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저는 사실 4번 유형들이 이렇게 애니어그램으로 나를 찾았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든지 알았다 나 이런 거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진짜 되게 나이가 어리면 자기 내면을 잘 돌아본 적 없기 때문에 저는 나이 어린 그러니까 정말 고등학생 이하한테는 난 애니어그램 안 가르치거든 말해도 몰라 근데 4번들은 그 나이 때도 안 해요 난 너무 놀라 어떻게 이 나이에 생각을 하지 난 전혀 이런 거 몰랐는데 그런 애들 다 4번이야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쓴소리 좀 하고 넘어갈게요 이게 4번들이 애니어그램에 관심이 많은데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4번 유형이라는 거에 들어가는 거가 되게 자존심이 상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만 특별한 존재여야 되는데 4번 유형인 게 싫은 거야 4번 유형은 맞는 거 같은데 그래서 4번들 중에 진정한 4번은 별로 없다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4번을 규정하는데 되게 까다로워 그래서 이 사람들 다 4번이라고 하지만 사실 4번이 아니라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유형은 난 4번밖에 못 봤다 다른 어떤 유형도 이런 드립을 하는 건 난 못 봤어 4번은 자기 유형 이런 사람을 내가 한두 번 본 게 아니야 4번이 4번을 규정하는데 있어서 엄청 까다로워 그래서 왜 제가 저희가 한 방송 중에 애니와그램 전문가 옥석 가리는 법 이라는 그런 방송이 있었어요 이거 한 번 꼭 보세요 보시면은 어떤 그 4번 유형 분이 그렇게 4번인 애들을 아니 4번인 분들 아니라고 판정을 잘못하셔가지고 이 분들이 굉장히 멘붕에 빠지시고 더군다나 4번들은 안 그래도 자기 정체성이 불안하고 관심이 많은데 그런 분들을 내가 몇 번을 만났단 말이야 근데 그 분 뿐만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그러니까 4번은 사실 드물지 않아요 4번은 은근히 많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4번인 거 아니까 나는 누군가 늘 의구심이 들었는데 선명해지니까 굉장히 시원한 감정을 이런 분들도 많은데 그런 분들이 있어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사실 애니와그램이라는 게 내가 누차 얘기했지만 정해져 딱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색깔 같은 거라서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빨강이라고 하고 주황이라고 노랑이라고 하고 이거를 가르는 거는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분이 4번이 4번의 정의를 요만큼 할 수도 있는 거야 그건 본인 마음이야 뭐 노란색인데 완전 진짜 노랑만 빼고는 다 노랑으로 인정 안 하겠다 빨간색 나는 노랑이나 뭐 초록색 나는 노랑은 노랑이 아니야 라고 말하시면 그건 본인의 자유니까 내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사실 애니와그램 이렇게 보면은요 진짜 내가 보면은 크게 비중이 뭐 내가 항상 7번이 조금 적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지만 크게 비중의 차이 안 나고 비슷비슷해 모름지기 색상 아니라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색깔이 쭉 있으면은 같은 기준을 가지고 잘라야지 되는 거야 그 범주가 그리고 제가 4번을 판정을 하는 거는 사실 우리가 보통 4번에 대해서 이미지가 이래 특징이 이렇다고 해 거기에 얼마나 맞는지를 놓고 4번을 판정을 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지만 사실은 애니와그램은 구분하는 원리가 있어요 이 원리에 대해서 앞에 설명 드렸어요 가슴형 중에 그 본능에 몰입하는 형 그리고 에너지가 안쪽으로 가는 가슴형을 나는 4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원리에 따라서 거기에 해당한 사람들은 4번이라고 하는 거지 그 중에 진정한 4번을 요만큼만 보겠다 라고 하는 거는 나는 애니와그램의 원래 의도랑은 좀 거리가 있다고 봐 근데 아무튼 간에 중요한 거는 이런 말을 하는 것도 4번밖에 없다 그게 있고 또 하나는 4번 유형들이 애니와그램에 관심이 되게 많아 그리고 4번을 보면은 이거다 이거다 해 인정해 근데 다른 유형에 관심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 맞아 찔려요 본인 유형에만 관심 있고 계속 4번만 파는 거야 맞아 사실 근데 애니와그램은 다른 유형 전체적으로 공부를 다 해야 의미가 있거든요 내가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다르고 나랑 뭐는 비슷하지만 얼마나 다른지를 알아야지 다른 사람들이랑 잘 지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진정 어떤지도 알고 노랑이 노란만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 빨강 파랑 초록이랑 다르다는 걸 알아야 노랑인 거잖아 그래가지고 제가 제 주변에 4번 유형들 중에 4번 유형 방송에 올라오기만 이 게스트 특집 올라오기만은 기다리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얘기를 할게요 4번 유형 방송 재밌게 보세요 근데 여기서 그치지 말고 다른 유형도 같이 보세요 이것만 보고 말 거면은 솔직히 내 주변에 4번들 보고 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 애니 형이랑 좋아해 주시는 건 좋고 나 좋아해 주는 건 좋은데 4번 그만 파 당신들은 이미 4번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 4번은 자기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요 충분히 맞아 맞아 많이 알면 좋지만 다른 사람들도 내 유형만큼은 아니라도 어느 정도 알아야 돼 그래야 균형 잡힌 지식이 되고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거지 근데 4번들이 이런 경우 되게 많아 근데 정말 맞는 말이 돼 왜냐면 제가 초창기에 정말 그때 2015년 2016년 이때는 4번 것만 골라 듣는 거예요 근데 4번권을 제가 느낀 게 아까 4번이 확대해석한다고 했잖아 왜 4번은 별로 안 해줘 그러면서 4번 얘기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데 4번이 역시 주인공이 아니야 막 이러면서 4번을 골라 듣고 그랬는데 근데 너무 이제 듣다 듣다 보면 들을 게 없으니까 이제 그제서야 다른 편을 듣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팟캐스트 이제 좀 멈추고 유튜브로 넘어가셨잖아요 근데 유튜브는 제가 유튜브를 잘 안 보다가 본 지 얼마 안 됐는데 보면서 방송을 이해해야 되니까 계속 다 들었는데 정말 깨달은 게 뭐냐면 다른 번호를 아니까 제 번호도 더 잘 이해하고 그렇죠 그리고 왜 그 사람이랑 갈등이 있었는지 더 명확해지고 그래서 조금 좀 찔렸지만 되게 필요한 거 같아요 진짜로 애니어그램을 이해하려면 그러니까 이게 물론 처음에는 다 자기 번호에만 관심이 많아 처음엔 자기 번호 얘기한 것만 어 이건데 꽂히면 당연히 그거에 먼저 관심이 가게 되어 있어 그거는 다른 번도 거의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거 갖고 뭐라 하는 건 아닌데 4번들이 그러니까 왜 7번들도 그렇거든 7번들도 되게 자기 중심적이라 자기 것만 들어 근데 7번은 솔직히 그것조차 깊이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안 하겠어 7번이 그러니까 7번이 다 깊이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7번들이 만약에 애니어그램에 진짜 관심을 가지면 당연히 깊이 공부를 하는데 그닥 관심이 없는 7번들은 정말 자기 것만 딱 듣고 말아버리는데 7번들은 원래 내면에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내가 굳이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데 4번 유형들은 애니어그램을 사실 되게 잘 이해해 다른 유형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자기 거를 파도 너무 파 정말 7번이 자기 꽃에서 파는 거 뭐 7,8번 이런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자기 꽃 파는 거랑은 깊이가 달라 너무너무 자기 것만 파고 앉아있어 맞아요 근데 내가 보면은 그분들이 애니어그램 뿐만 아니라 인생을 사는 방식이 다 그렇다는 생각이죠 맞아요 너무너무 자기 내면에만 꽃에서 자기 내면 너무 잘 아는 거 좋아 남들은 몰라서 탈이니까 내가 그 장점이라고 인정해 근데 그만 파 그것만 판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맞아요 다른 것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찔리시는 분들 몇 분 계실 거예요 이거 보고 계시면 이거 끝나고 제발 다른 유형 것도 보세요 너무 자기 것만 파면은 더 깊은 늪으로 들어갈 뿐이야 맞아요 꼭 이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지만 필요하면 가식도 잘 부리는 편이다 근데 가식을 잘 부리고선 자괴감을 느낀다 이게 4번이 가식을 잘 부리는 거는 5번이 보기에 그렇다 5번에 비교하면 그러니까 이게 5번이 되게 뒤통수 맞았던 5번으로서 배신감 느낀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둘 다 되게 솔직하다고 생각했어 우린 그래서 비슷하다고 생각했어 근데 5번은 그거 아세요 여러분? 5번은요 굉장히 남들 비교 맞추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헉 마음의 소리가 나 이것도 노력하는 거다 노력을 해도 능력이 되게 떨어져 그래서 이게 그때 그 4번 5번 분 부부 상담할 때도 그 4번이 유형 분이 5번 배우자의 그 눈치 없음에 너무 답답해 하는데 나 또 5번이가 너무 잘 알잖아 5번이 나는 그래도 5번이 이런 이런 상황에 이런 이런 말을 했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근데 5번이 근데 나는 사실 나도 되게 결국 마음은 너랑 똑같다 나도 잘 맞추고 싶어 그러니까 4번이 근데 왜 그렇게 해? 이렇게 하는데 내가 근데 5번은요 잘 맞추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데 이런 상황이 그런 잘 맞추는 거랑 연관이 있다는 거 자체를 모른다고 그랬더니 5번이 맞아 이러는 거야 그러고 싶은 마음만 있지 정말 그 감이 많이 떨어지는데 5번에 비하면 4번은 사실은 맞추려면 잘 맞죠 맞아요 가면 잘 써 근데 속으로 그런 생각하자 가식적이다 그러니까 그리고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요령껏 눈치껏 상황 파악하면서 하는 거 같긴 해요 과세명이랑 하려면 잘해요 그래서 3번과 4번을 가르는 포인트 중에 그게 있어 3번 4번데 옆번 오니까 헷갈릴 수 있단 말이야 근데 3번은 가면을 자기가 잘 못쓰면 자괴감 느껴 근데 4번은 가면을 자기가 잘 쓸수록 자기가 느껴 맞아요 내가 이런 인간이라고 이건 내가 아닌데 잘 해놓고서는 솔직함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4번은 너무 그게 다라고 해도 아까 수치심 솔직함이 다인데 근데 왜냐하면 진정한 나여야 되니까 네 진정한 나여야 되니까 근데 나를 약간 연기하는 거 같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연기가 또 되는 거야 이게 남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 능력이 되다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가면 써놓고서는 자괴감 엄청 느낌 이거는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화장은 평상시에 거의 안해요 근데 왜 안하냐면 원래 예쁘시니까 아니아니야 그게 아니라 하면 더 예쁘죠 하면 훨씬 예쁘죠 근데 화장을 한 건 내가 아닌 거 같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꼬민나잖아요 그게 너무 가식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을 잘 안하는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물론 그건 좀 극단적인 게 없는 거 물론 해야 될 땐 하죠 근데 근데 그런 내면에 그런 소리가 수직 그런 마음이 있어요 처음 고백하는 건데 그래서 저는 그냥 예의상 합니다 나를 보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서 근데 5번 가식은 정말 딱 이런 마인드다 나는 상관없지만 나는 못생겨보고 상관없지만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꿀보기가 싫을까 그러니까 한다 아 작가님 유인이신데 왜 다 좀 그런 겸손 그런 거랑 상관없이 예의다 그 다음에 남의 눈을 신경 안 쓰는 거 같으면서 신경 쓴다 혼자 있고 싶어하는 거 같으면서도 아니다 이런 건 다 정말 5번으로서 너무 충격받았던 얘기죠 그러니까 다 이거예요 솔직하고 남의 눈을 신경 안 쓰는 거 같고 혼자 있고 싶어하니까 나랑 비슷해 라고 생각했는데 아닌 면이 있는 거야 저는 이거 딱 있고 되게 고양이 같다고 생각했어요 4번을 고양이 4번 상징하는 부분이 고양이 네 그러니까 고양이들이 이렇게 안 나타나다가 주인 자기가 보고 싶으면 슥 한번 들고 갔잖아요 근데 4번이 좀 그런 거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맞춰야 될지 모르겠지만 5번 너무 많이 많아가지고 너무 많이 많아 그 다음에 자신에 대한 열등감과 우열감을 동시에 둘 다 갖고 있다 이것도 얘기했고 사람 사이의 거리에서 오락가락한다 맞아요 맞아요 그게 6번이랑 비슷한 점이죠 되게 확 다가가고 싶어서 밀착도 하고 싶다가도 또 멀어 주저하고 또 확 멀어졌다가 그런 거 같아요 6번이랑 기저는 다른 거 같아 6번은 불안하다고 생각해서 뒤로 갔다가 그리고 또 혼자도 불안하고 가까이서 의지는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할까 본능적으로 밀당이 된다고 해야 되나 4번 6번 둘 다 근데 이것도 진짜 근데 4번은 밀당이 잘 안 저 같은 경우는 잘 안 되는 게 솔직함이 보기인데 이게 오해를 사는데 솔직히 4번은 잠수타잖아요 그걸 밀당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4번은 그냥 우울해서 어쩌서 자기가 자기 감정을 못 이겨서 잠듯하는 거고 다른 사람이 볼 때 밀당이고 본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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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의도한 게 아니거든요 맞아 아니 아니 도사님도 저번에 얘기했어요 내가 6번은 밀당을 잘한다 그때 그건 자기는 밀당이 아니래 밀당이에요 그게 아니 근데 이게 제가 연애할 때 일하는데 근데 5번은 저희 남편이랑 저희랑 진짜 자주 안 만났어요 연애할 때 좀 심하게 안 만났어요 한 달에 한 번? 두 번? 이랬는데 그렇게도 연애를 할 수 있다면 좋겠다 근데 어 그쵸 저 사실 그게 되게 편했거든요 가능하면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얘들 내가 잠수 타면 막 저쪽 애가 타야 되는데 어 어 몰라 어 몰라 제가 우울한 걸 몰라 어차피 한 번 두 번 만나는데 어떻게 알겠어 이미 우울함 다 걷어지고 맑을 때 보니까 그래가지고 되게 5번한테 강적이 나타났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럴 수 있겠다 4번이에요 5번 어 보통은 다 애가 타야지 되는데 네 약간 그거 즐기는 것도 있거든 어 어 게다가 원래 5번이 뭐 그렇게 약간 무신경 하잖아요 솔직히 맞아요 연락도 잘 안 하고 근데 정말 강적이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응 했었어요 응 그렇지요 그렇게만 생각을 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응 거기서 이제 4번이 배신감 느끼고 부들부들하면 이제 5번은 황당해지는거지 응 어 거기 유지하자는 거 아니었어? 얼굴 보면 아 얼굴 보려고 만나는 건데 만나요 여기는 뭔가 어떤 다른 포인트가 마음에 들어서 남편분 얼굴을 보고 만나셨다고 네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5번들이 그나마 외모가 괜찮으면 누가 일찍 데려가더라고 알고 보면 진국인데 5번이 그게 드러나기가 힘들잖아 응 근데 외모가 괜찮아서 그 외모를 보고 온 사람이 어 얘가 알고 보니까 되게 서투른 것 같지만 괜찮네 라고 하면 그래서 진짜 일찍 데려가 맞아요 근데 이제 안 그런 애들은 늦게까지 남아있지 괜찮은 거예요 비해서 저 같은 사람 못 만나면 그냥 어 그렇지 그 다음에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면이 있고 이성과 논리를 존중하기 때문에 5번이랑 말은 잘 통한다 가슴형 중에 4번이 제일 머리형에 가까이 있잖아요 그래서 4번이는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이지만 사실 이성과 논리를 굉장히 존중해 그리고 동경하고 아 동경해요 엄청 동경해요 어떤 4번이든 마찬가지야 이번에 4번들 다 그랬어 그리고 이성적인 사람 보면 너무 멋있어요 어 그니까 왜냐면 너무 내가 감정적이니까 아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저렇게 초탈할 수 있지 저렇게 좀 드라이했으면 좋겠다 좀 이렇게 그런 생각 많이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진짜 왜 내가 얘기했잖아요 2번이랑은 진짜 말 안 통한다고 2번은 논리를 존중하지 않아 내가 보면은 아무리 논리적으로 얘기도 소용없어 다른 가치를 그니까 오히려 2번은 1번이랑 가까이 있잖아 그니까 당위가 있어 감정관계 당위 이렇게 해야지 인간 사이에 이렇게 해야지 이게 우선인데 그래서 논리 안 통하는데 4번은 사실 논리는 다 통해 그렇게 행동을 안 하면 상처받을지라도 논리는 다 존중해 그래서 편한 게 있지 내 입장에서 그 다음에 업무에 있어서는 프로페셔널하고 1번 유형처럼 완벽주의적이지만 사생활에서는 놀랄 정도로 허당인 경우가 많다 되게 인정하기 싫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이게 그냥 업무도 사실 감정 때문에 잘 못하는 사본도 사실 있긴 해 좀 많아 근데 업무는 진짜 프로페셔널하게 하는데 이게 사본들이 딱 딱 각이 잡힌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되게 노력하는 거에요 각 잡혀 보이는 거에요 그러니까요 엄청난 에너지를 그쪽에 쓰고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사회생활이나 뭐 일할 때 정말 각 잡히고 딱딱딱하는 사람들은 너무 에너지를 여기 다 쓰는 거야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생활이 너무 헐렉해 맞아요 그냥 대충 그냥 제가 항상 79점만 80점도 아니고 얘들아 미안해 우리 애들아 미안한데 79점만 뭐 이러는데 그리고 사실 잘하려는 의지도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가봐요 내가 되는 게 중요한 거지 뭘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봐요 아니요 그러니까 솔직함이 무기잖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3번 같으면 굉장히 사인도 잘하고 완벽하게 뭘 하면 잘해야지 나는 이런 사람이야 애들한테 조차도 솔직한 거죠 너네들 운명이다 그냥 극복해라 사본부모님은 그렇게 권위적이지는 않아 권위 없죠 인간으로 대화하는 것 같아 그 다음에 감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남의 감정에 공감을 잘하는 편이지만 본인 감정에 너무 빠져있어서 남의 일에 놀랄 정도로 눈치가 없기도 하다 이 얘기도 했고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사본들은 일상에 만족을 잘 못해 하지만 일탈도 잘 못해 어 맞아요 꿈만 꾸고 있어 맞아요 그런 사본들 되게 많아 제가 그림이 딱 그거거든요 되게 혼자 여자가 여행하는 건데 사실 제가 겁이 너무 많아서 제가 자기 보존 본능이기 때문에 혼자 여행은 꿈도 못 꾸고 거기다 또 헐렁하게 하지만 아이들 이런 육아를 신경 쓰는 편인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일탈을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림으로 막 그런 거를 혼자 여자가 아무 데나 가요 정말 자유롭게 그런 거 하는 게 좀 대리만족 그런 내가 볼 때 뭔가 일상에 만족하는 사본은 난 못 본 거 같아 그냥 음 나는 뭐 이런 거에 만족해 그러니까 그 일상에 만족 못하는 게 뭐 4번, 7번 뭐 이렇다고 하거든요 그냥 주어진 거에 만족을 못하고 계속 어떤 멀리 어느 다른 이상 이런 걸 계속 추구를 하는데 그래도 또 7번들은 되게 헛될지언적 어쨌든 뭘 계속 하잖아 그래서 4번들은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불만 많은 것 중에 일탈도 잘 못해 맞아요 그리고 일상을 잘 영위하는 것처럼 보이죠? 겉으로는 맞아요 되게 성실해 또 네 근데 사실은 안에 아니 말하는 거 보면 당장 때려치우고 머리 깎고 뭐 할 거 같은데 무슨 너무 성실해 맞아요 네 그러니까 되게 규칙적인 일상을 되게 좀 숨막혀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그게 있어요 꿈만 꿈 여기까지 김 작가 보고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지금 우리 게스트분은 거의 다 공감해 주신 거 같은데 네 뭐 뭐 특별히 불만 없어요 다 똑같아요 다른 사본 유형분들의 리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 오늘의 게스트 사본유형 우리 해파리 같은 사본여자 미술가 안소영님께서 또 미술가시잖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벤트를 준비를 또 해주셨대요 너무 감사하게도 왜냐하면 우리 안소영 작가님께서 그림을 그리신 게 있거든요 저 이거 이런 이 그림들 다 전시회 가서 실물로 봤다는 저는 이 그림들을 이번에 엽서로 제작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 엽서 전체 다섯 개 다섯 종류 네 다섯 장 세트를 여러분들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린대요 네 각 저희가 오늘 이렇게 달고 경품오모 아니면 선물 주세요 하여튼 표시를 해서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 중에 저희가 내용이 좀 좋고 저희한테 어떤 시설을 주시는 그냥 기분을 좋게 해 주신다는데 하여튼 저희가 선정을 해서 일곱 분께 이 엽서 세트를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직접 집으로 배송해 주신대요 네 제가 직접 다 보내드리래요 여러분 아니 이 작가님 그림이 진짜 좋아요 제가 진짜 미술을 좋아해가지고 제 인스타에다가 이제 저 미술관 갔다 온 사진 많이 올리는데 다 댓글도 없더니만 이 작가님 안소영 작가님 그림 올리니까 다 난리가 난 거야 댓글에 너무 그림 좋다 뭐냐 그래서 감사합니다 어 그래서 제가 내 취향은 역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다 하하하하 여긴 초대해 주셔서 간 거 보다 내가 가고 싶었던 갔던데 거기서는 다 반응도 없더니 근데 진짜 그림이 너무나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평화롭게 해주는 힐링되는 요즘에 다들 너무 힘드신데 맞아요 제가 이제 성공한 더 이제 성공한 팬이잖아요 성공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작가님께 선물을 하나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도움을 너무 많이 받는데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게 선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특별히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제작한 거고 어디 팔지도 않는 거니까 좀 의미가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통해 통해 이 저 발견이 수령 성분